Q. 아이들에게 이 songs 아 예하는가? 아 사실 저는 외식이 너무 추억으로 받았어 아 아 잠시만요 웬만하면 같이 와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외식이 너무 아쉽고 아 당신도 지금 현재는 저는 이 상태를 보면서 진짜 큰 아이들을 보고 왔어요 보셨어요? 안 보았어요 안 보았으면 다 할아버지 마세요 안 보셨어요? 정말 그게 기본적으로 한 2000년대의 영화인데 굉장히 놀랐고